말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더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축구 팬분들, 저희 코칭 스태프 팀원들한테 일단은 좀 많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선수들, 코칭 스태프한테 좀 많은 해를 끼친 것 같아요. 제가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를 보였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고 팀원들 너무 고생해주는데 제가 좀 제 위치에서 좀 많이 못해준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더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팀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많이 너무나도 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특별히 얘기하기보다는 선수들도 잘 알았고 좀 더 단단해지자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줄 거는 경기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자라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대회로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 ~! ó 한국국토정보공사